세정부가 출범하고 2주째 정도를 접어들었습니다만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조금은 퇴색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시민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대개 세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기대감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는 정권을 인수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까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검수완박법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발생했고 동시에 세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또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이례적일 정도로 신선하고 새롭고 이렇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아마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선거전에 비해가지고 또 선거에서 아주 상당히 어렵게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선거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철이 들고 나서 겪었던 여러 정권들의 그런 취임과 관련해서 미루어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취임은 이례적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신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더물었던 인수위 활동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내각 구성, 총리 인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조금은 이제 아주 대개 민주주의라는 것이 선거를 통해가지고 권력을 교체하면 사람들에게 좀 새로움을 많이 안기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은 우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주제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받았습니다.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는 주제를 듣는데 대개 이제 사람들의 생활도 습관이라는 부분을 벗어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습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국가라는 그런 공동체도 이 소위 습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관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관성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년 임기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살림살이가 좀 어떻게 될 건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데 대한 기대의 반 또 우려반을 가지신 분들은 좀 냉철하게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고 미래를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 관성의 법칙에 맞춰서 앞날을 설계하고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오늘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실렸습니다 모든 그런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문화일보의 이민종산업부장이란 분이 정말 오랜만에 듣는 산업경쟁력 국제경쟁력 이런 단어를 쓴 칼럼을 기구했습니다 제목은 절체절명 산업경쟁력과 윤석열 정부의 험노 이렇게 했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부가 5년 전 청와대에 허무한 실패로 규결된 일자리 게시판을 걸고 덕위에 찾던 것이 생생하다 윤석열 정부는 만용과 허영 과시가 뵌 무책임의 전체를 밟지 않고 경제와 산업경쟁력에 대한 명쾌한 해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5년이 허무하게 갔듯 시간은 또 순식간에 흐를 것이고 국내 정치명분에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 오직 경제성장과 국민 복지라는 실익만이 있을 따름이다 이 산업경쟁력에 대해서 축적의 시간이란 그런 절서를 쓴 서울대학교 교수분일 겁니다 김태유 씨가 쓴 한국의 시간이란 그런 글에서 인용을 했네요 새삼스럽게 귀에 와닿는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5년이 이러면 검색하죠 검색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좀 튼튼하게 이렇게 돌아가서 많이 이렇게 훼손된 부분을 복원시키는 그런 5년이 아마 지금 정권을 장악한 그런 윤석열 정부의 과제이지 않겠느냐 지금 이민종 산업부장이 지적한 것처럼 5년이 검색합니다 검색하고 그 다음에 정말 궤도를 잘 정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현안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거 아니까 이미 이제 정부의 규모는 아주 비대해졌고 국가 예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 숫자가 지금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이제 밥그릇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밥그릇의 숫자라든지 크기를 줄이는 일이 만만치 않은 과제죠 그럼 이제 그 크기라는 것은 일단 뭐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정비가 계속해서 더 추가되는 그런 우리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또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는 절세라든지 감세보다는 오히려 정세를 또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정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경제 주체들이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동기부여 인센티브를 더 높여주는 쪽으로 그런 정책을 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맡으면 참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정비 성격의 그런 예산 지출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5년이 허무하게 가듯이 순식간에 시간은 흐를 것이다 이제 어떤 사회가 성장 국면에 들었을 때도 있고 하강 국면에 들었을 때도 있는데 이웃한 일본을 보면은 일단 하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것을 이렇게 뒤집는 것이 그래서 마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듯이 관성에 따라가 쭉 그냥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현재에 아주 극적인 국가의 청소작업이라든지 구조개혁작업 같은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마치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듯이 나라의 경제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강세를 계속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수 비관적인 그런 전망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이 관성의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은 또 특히 소위 포퓰리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위 국민성하고도 참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경제신문에는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에도 포퓰리즘이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이 어디 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 밀턴 프리드만의 그런 선택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선택할 자유 프리듬 투 추우저라는 책을 참 좋아했다 그것은 이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좀 다른 것이죠 여기에 한국경제신문의 박준동 부국장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인상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소상공인에게 최대 천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이례성이기에 포퓰리즘으로만 보기에 무리지만 그 시기가 문제다 코로나19가 심각해는 2년 전이나 1년 전에 지급했어야 될 지연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풀린 지금 지금 하다니 어색하다 지방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말 이외에 다른 해석을 내리기가 힘들다 아마도 이런 정책은 윤대 대통령 주의에서 아이디어를 냈을 공상이 크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밀턴 프리드만이나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자유를 외쳤으면 포퓰리즘을 버려야 되는데 과정의 공정에 주목해야지 결과의 공정에 주목했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런 부국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표를 얻어야 되는 그런 정치인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1980년에 사회주의 정당이 역사상 최초로 정권을 잡았던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좌우 정권이 좀 교체가 되지만 그야말로 선심성 공략 정책이라는 것은 좌우를 불문하고 훨씬 더 경쟁이 격화돼가지고 결국은 재정위기까지 봉착되는 그런 상황이 갔어야 어느 정도 멈춰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라고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어떻든 간에 확보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조금 전에 산업 경쟁력 문제라든지 지금 이제 이런 소위 나눠주기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결국은 가장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에 한국의 성장률 하락에 대해서 예리한 시각을 실정 분석 그런 연구로 계속 세상에 손을 보인 서울대학교 신김세직 교수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편견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년마다 1% 성장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김세직 교수는 김영삼 정부 때 6% 되던 장기 성장률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5%에서 4%, 3%대로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내려앉았고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 각각 1%대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자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 되면 그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가장 보수적인 그런 숫자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5년마다 1% 성장률 하락 법칙은 보수 진보정부와 무관하게 지난 30년간 정치를 이기면서 강력하게 작동해왔다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전제조건을 깐 거죠 새 정부는 0%대의 제로 성장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길을 걸었던 나라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나라가 아니고 고도 성장을 하다가 그다음에 성장률이 하락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세계적으로 6%가 넘는 고도 성장을 하다가 50% 이상의 성장률 추락이 하락한 나라는 6개 국가이고 이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일본, 이탈리아, 포르츠칼, 스페인, 그리스의 장기 성장률은 0% 또는 마이너스가 됐다 한국은 이들과 달리 거의 유일하게 미끄럼틀을 타듯이 성장률이 직선형으로 내려오고 있다 한국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세계적으로 6%가 넘는 고도 성장을 하다가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잘 새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일본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랬고 이탈리아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탈리아 여러분들 옛날 영화 보면 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복구 사업으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던 그 시절에 60년대 흑백 그런 필름들 그런 걸 보면 그 당시 역동성 같은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쪼그라드는 겁니다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물론 그 사회에서도 기회를 잡고 잘 사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대다수의 시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성장률에 거의 연동되니까 성장률을 복원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의욕조로 출범했지만 그런 관성의 법칙을 역전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 자체인 선거제도까지 많이 무너져서 그렇게 해서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미래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정부가 바뀌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크게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외부적인 전제조건을 깔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